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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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키르킨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외복음조회 단독 콘서트를 하러 이렇게 코나이에 떠와있습니다. 어 됐어!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막 비행기를 타서 대기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저희가 콘서트를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빨리 하고 추시네요. 콘서트! 콘서트! 비식객과 아스타나에서 모두 멋지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잘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 옆자리에는 누구게요? 누굴까요? 바로바로 이혜입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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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보여드릴게요.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호텔 가서 쫓으시고 리허설 때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무사히 도착했어요. 안녕! 저희 지금 키르기스탄에 도착해서 첫 현재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 기대가 돼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향신료 맛이 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리 없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먹으러 왔는데 이제 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애피타이저들만 나와 있어서 아직 식사를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금포크예요, 금포크. 키르기스탄 단표 찹쌀 꽈대기. 메인 요리가 일단 하나 나왔어요. 무슨 고기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먹고 싶습니다. 먹어봐. 양고기야, 삼고기야? 양고기.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밥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른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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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딸! 여기까지! 마지막에 팬분들께서 영상편지를 써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아예 생각 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ür. 어 뭐야 맨 처음에 이렇게 놀래다가 엄청 감동받아서 모든 멤버들이 다 오열을 드디어 저희의 키르기스 스타 첫 콘서트 끝였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팬분들이 여기 팬분들이 서프라이즈로 저희로 이렇게 편지를 준비해 주셨네요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엉덩이 그러니까요 어려웠어요 너무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진짜 시간 다는 줄 모르고 오늘도 콘서트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키르기스 스타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나 둘 셋 랏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에로라이었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멤버들도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이게 웃어진다고? 웃겨졌어! 으악! 저거 왜 내 눈이 안 돼? 나 벌써 깨끗한 것 같아 그냥 들어가야 해 야 눈사람 완성! 야 눈사람 완성! 야 너무 조그네! 야 너무 조그네! 아 손 시려! 아 아파! 아 아파! 너무 조그네! 너무 조그네! 틀렸어! 야 뭉치고 있으니까! 응! 저 이제 숨을 떨어지다가 가면 돼! 저 이제 숨을 떨어지다가 가면 돼! 아 귀엽다! 귀여워! 아아! 들어와! 아아! 들어와! 야! 아아악! 아아악!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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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화면이